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연봉과 만두야식입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달 게임이 영상편집 노트북,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리는 날입니다. 그럼 잡설 줄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, 윈도우가 필요 없고 영상편집을 메인으로 하신다, 게임 안 하신다라는 분들은 무조건 M1 칩이 들어간 맥북을 추천드려요. 이거 클릭하시면 맥북 129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 가격대 혹은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게이밍 노트북과 관련해서 영상편집 성능만 비교를 했을 때는 해당 제품이 더 좋습니다. 네, 그 정도로 되게 제품이 잘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굳이 윈도우 필요 없고 게임을 안 한다 하시면 무조건 맥북 에어 13인치 이거 사세요. 가격 진짜 착한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이 전제로 깔고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제품, 레노버 게이밍 3. 이 제품 제가 리뷰했던 제품 중에도 있었던 제품인데 드디어 르누아르 3세대 4600H가 들어간 제품이 풀렸어요. 예판으로만 하다가 풀렸고 그리고 GTX 1650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. 게임 예지간한 것도 다 되는데 배그 정도는 옵션 타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구매 링크 누르시면은 우선은 가격이 79만 9천원인데 5% 카드 할인 들어가서 최종 75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 그리고 특이점 하나가 있는데 해당 제품 확장성이 나름 좋습니다. 나름 좋아서 램슬롯, 메모리슬롯 두 개 있고 엠다트 슬롯 두 개, 하드슬롯이 하나 있어요. 단, 단, 이 엠다트 슬롯 두 번째가 하드슬롯이랑 겹쳐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. 이거 유념하시고 업그레이드 검토하시면 됩니다. 다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제품은 좀 독특하게 나왔어요. 아시겠죠? 자, 다음 제품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휴대성과 게임성 둘 다 잡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시원테크 스튜디오 J11 이 제품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죠. 인텔 11세드 타이거 레이크 i7 들어가 있고요. 그와 동시에 GTX 1650 Ti 맥스큐가 들어가 있는데 무게가 1.4kg밖에 안 됩니다. 이 앞서 제품 몇 킬로였어? 2.2kg였죠? 1kg 초중반이 되는 거예요. 네, 엄청 가벼운, 상대적으로 성능 대비 엄청 가벼운 노트북이 될 것 같습니다. 단, 소음이 있어요. 팬 소음이 있는데 이거는 뭐 프로그램으로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니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줍니다. 배그도 조금 올라가긴 하죠. 왜냐하면은 TI니까, 네. GTX 1650 Ti니까 50보다는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. 응,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. 지금 구매 링크 들어가시면 또 할인 쿠폰을 써고 있습니다. 119만 9천원인데 내려봐, 내려봐. 여기 7% 할인 쿠폰 쓰고 있으니까 이거 처발 처발해가지고 쓰시면 11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. 111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해당 제품 썬더볼트도 있어서 뭐 나중에 썬더볼트 액세서리가 필요하시면 그런 것도 충분히 호환성 갖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제품. 다줌 제품. 이 제품 제가 종종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한성 컴퓨터 보스몬스터 RX5075 제품이에요. 얘는 그냥 노트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데스크북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. 그냥 시즈모드용 게이밍 노트북 딱 펼쳐놓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. 2.6kg로 무게가 꽤 많이 나가고 CPU 또한 3600이 들어가 있어요. H나 U 이런 게 아니라 데스크탑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터리 엄청 먹겠죠? 그러니까 얘는 뭐 배터리로 뭐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그래픽카드로 RTX 2070이 들어갔어요. RTX 2070 제가 2070은 왜 2000번대로 지금 이 시점을 왜 추천드리느냐 이게 성능 차이가 많이 안 나요. 우선은 제가 벤치마크 패스마크 비교해드릴게요. 2070과 3070 비교를 했는데 이 정도 차이 패스마크는 이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유저벤치마크 살펴보면 여기서는 19%로 꽤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이게 데스크탑처럼 데스크탑용 2000번대와 3000번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RTX 2070도 충분히 현역으로 사용 가능하고 가격이 싸요. 지금 3700때는 100만원 후반 줘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네 100만원 초반이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. 하지만 너무너무 네 걱정하지 마요. 아 그리고 여기 배틀그라운드가 80%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가 8GB라서 돼요. 8GB라서 그런 거고 램을 추가하면 이것도 쭉쭉쭉 꽉꽉합니다. 아시겠죠? 자 다음은 네 RTX 3700을 장착하고 있는 이 아소스 TUF 게이밍 A15 제품이에요. 네 라이젠 세븐 4세대입니다. 5,000번 대 5,800H 장착하고 있고요. 그리고 RTX 3700 3070이 장착이 되어 있죠. 그래서 네 그래도 솔직히 최신 버전이 좋긴 좋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3070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 추천드려 보고요. sRGB 100% 램 16기가 기본으로 박혀있고 해가지고 그냥 엔간한 거 다 돼요. 다 되고 뭐 프리미어 프로는 조금 내려가 있는데 얘는 램을 32기가를 저는 맥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램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요거 사면 다 될 거예요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인텔 11세대 H계열 하이퍼포먼스 CP가 나왔는데 그거가 좀 이상해요. 그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 대신 요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요게 11세대 H계열이에요. i7이고 근데 신기한 게 요번에 인텔에서 얘를 쿼드코어로 냈어요. 코가 4개. 지금 기존에 있던 10세대 10, 750H 같은 경우도 코어가 훨씬 많았는데 훨씬 많았는데 요 코어를 줄인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5,800대랑 비교를 하면 얘가 7% 정도 좋고 심지어 10, 750H 얘랑 비교를 하더라도 11세대는 비교하더라도 11세대가 더 좋아요.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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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라이저 7 4세대 5,800H가 들어간 요 제품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려 봅니다. 확실히 좋아요. C타입에서 디스플레이 출력도 되고 필요한 사양들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가격도 지금 이벤트 행사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175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행사가에서 169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쭉쭉쭉 내려보시면 여기 이 쿠폰 쿠폰 신고 써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요로코롬에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게이밍 노트북 및 영상편집 노트북 추천 들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섭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사랑했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해 주셨습니다. 그럼 뿅 감사합니다.